롯! 롯! 롯이 기다려 롯이 기다려 하루나는 치율라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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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먹지만 대체 안하지? 대체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기다려. 아름다운 주. 아름다운 주. 앉아. 대체. 옳지. 잘했어요. 엎드려. 기다려. 대체 기다리세요. 절대 먹으면 안 돼. 절대 먹지 마. 안 돼. 기다려. 기다려. 아. 아. 이. 대체. 어허 대추야! 대추 이거 목소리 어떡해! 대추! 대추야 너 그거 기다리라고 했잖아. 일 주세요. 나 안 먹었어. 대추 주세요 이거. 이거 주세요. 안 뺏키려고. 안 뺏키려고 그랬나. 대추야 너 표정이 왜 그러니? 대추야 이거 이거 왜 먹어? 내가 잡고 있는데. 대추 너 기다려 앉아. 대추 기다려. 대추 앉아. 아니야 아무 힘이 없어. 내 눈에. 내 눈에 이거. 대추 앉아. 대추 왜 그렇게 먹었어. 기다리라고 했는데. 대추 앉아보세요. 대추.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드셨어요 이걸? 기다리라고 했잖아요. 아니 이걸 기다리라고 했는데 드시면 어떡해요. 이걸 꿀꺽하고. 네? 말씀을 해보세요. 말씀을 해보시라고요. 왜 이걸 드셨냐고요. 네?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. 먹어야 돼 말아야 돼. 응?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. 먹을 거예요. 안 먹을 거예요. 어? 대추. 대추 안 되지. 먹어.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지. 아이고. 대추 먹어. 아이고 예뻐. 대추. 어 더 먹은다. 기다려. 생강. 기다려. 절대 먹으면 안 돼. 이거 절대 먹지 마. 알았지? 이거 먹지 마세요. 생강 씨 여기 보세요. 먹지 마세요. 안 돼. 기다려. 재발 넣어놓아. 기다려. 이거 기다려. 알았지? 기다려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